배추 오우 순무 여기는 순무 쪽파 시너젠 오일 오일자 여기자 니트 배추 배추 어제 아래작으던가 비누로 오늘 풀 뽑고 감자 감자삭이 덜 나와가지고 저기는 자주감자 심어놨고 쪽파값이 엄청 비싸서 여기 그냥 내년에 씹어달라고 한 반정도는 먹고 여기 모두 싸가고 캡마그 침지에서 뭐야 여기도 바삭코트하고 땅무자 조금 뿌려서 쪽파는 잘 크니까 뭐 그냥 씹아끼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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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해 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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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사 씹아